네, 안녕하세요. 프랑스에서 오늘 로빈 데이아나라고 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옥수수를 못 드세요? 네, 싫어해요. 어디에 다 돌아가 있는 것 같아요. 치자 시키면 보통 옥수수 많이 나오잖아요, 한국에. 오늘 피자에는 절대 안 들어가요? 절대. 처음 왔어요. 한국에 가서 처음 왔어요. 오이 맛있다. 지금 한국에서 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? 쭉 사는 게는 2012년부터니까 이제 10년이 됐고요. 10년? 10년, 네. 진짜요? 네, 저도 항상 계산할 때는 막 어이? 어떻게 됐지? 벌써? 근데 여기 10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생겨요? 나이에 대한 꼰대, 한국에? 나도 모르게. TV에서 활동한 지 거의 그것도 거의 10년이 돼, 내가 가니까. 섭섭하지 않는데 예를 들면 인사를 안 하거나 제대로 안 받는 것 같은데 인사를 이렇게 좀 음 이렇게 의욕이니까 뭐 봐주자. 저도 모르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네. 지금은 방송인이신 거예요? 네. 방송을 하고 지금은 연기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. 4월 중순에 영화를 마치고 그럼 처음에는 어떻게 오시게 된 거예요? 제가 그 한국 미보이 공연 보게 됐어요. 우연이? 네, 우연이. 너무 멋진 거예요. 그것도 보고 마음을 먹었죠. 그 당시에 미보이 있었기 때문에 영상이나 분위기를 많이 봤었고 영화도 많이 봤었고 그만큼 조금 익숙한 부분이 있어서 한국이 비보잉으로 인정한 게 있어요? 최고 최고였죠. 아직까지는 엄청 잘하고 있고 요즘에 JTBC에서 쇼단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는데 저한테는 엄청 아이돌들이에요. 저한테는. 그분들이 사실 없었으면 한국에 안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. 근데 뭐가 달라요? 왜 달라요? 글쎄요.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신체적인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일단은 한국 분들은 좀 이렇게 유연하고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끝까지 열심히 하는 그런 게 있어요. 한국 사람들 아시죠? 그 중신력 그런 이유 때문에 잘 하지 않았을까? 개인적인 관심 때문에 좋은 거 내가 처음에 그렇죠. 그쵸? 그리고 이제 10년 잘게 됐네요. 하하하하하 저 어제도 어떤 오디션을 했는데 요즘 보면서도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. 10년 전에 뭐하고 있었어요? 아 공부하고 있었구나. 공부는 뭐하고 전공은? 아 공퓨터에 하고 있었구나. 지금 공퓨터 아예 못 만지는데 약간 인생이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 들었어요. 그때 10년 전에 제 모습이랑 시흥 제 모습이랑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. 진짜 관심 갖고 있는 분야는 똑같지만 이제 좀 더 스스로 뭔가 노력하면서도 뭐 이렇게 좀 거기서는 뭐 아픔도 있을 거고 그런 거 있어도 내가 계속 하면은 뭔가 보람이 왔겠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좀 더 긍정적인 마이너가 좀 더 생겼어요. 특히 한국에서는 되게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노력 엄청 많이 하잖아요.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뭔가 그런 보람이 와요. 프랑스에서는 조금 더 부정적인 이미지 있긴 있는 거 같아요. 약간 일에 대한 거 시험시험 좀 이렇게 자유도 중요하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차피 뭐 일론 머스크 될 수는 없으니까 평범하게 살아라 그런 게 좀 있는 거 같아요. 어떻게 하다 이렇게 길게 사귀가 되셨는지 그러게요. 저도 알고 싶네요. 글쎄요. 솔직히 사다 보니 그렇게 된 거 같은데 특별한 이유는 뭐 좋은 점 많아요. 한국 생활하면서 아직까지 너무 사랑하고 근데 뭐 다행히 그만큼 더 이렇게 나쁜 점이 있는데 굳이 왜 한국에 사냐고 물어보면 그냥 여기는 일단 편하긴 하고 일할 때는 약간 저랑 좀 잘 맞는 거 같아요. 쉴 때는 엄청 열심히 쉬고 만날 때도 되게 열정적이잖아요. 한국 사람들도 아직까지는 재밌어요. 어쨌든 나쁜 점보다 좋은 점이 더 있으니까 있는 거 같아요. 10년 살았는데 나쁜 점은 뭐인 거 같아요? 일단은 아까 그 열심히 하는 거는 저는 너무 좋아요. 근데 가끔은 너무 열심히 살다 보면 주변에 잘 살펴보진 않은 거 같아요. 정이라는 게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. 한국 사람들이 정이 많고 근데 어떤 면에서는 진짜 냉정하다고 생각해요. 예를 들면 진짜 완전 친한 친구가 며칠 만에 거의 완전 적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저는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좀 무서운 점이 있어요. 너무 또 열심히 하니까 그게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. 인간관계. 그리고 운전. 운전할 때는 정이 하나도 없어요. 운전한테 다들 파이터죠? 다들 진짜 UFC 선수들이에요.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는 뭐 제가 한국말도 잘하고 계속해지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때 막 이용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. 그냥 주변에 좀 의운전이니까 모르니까 옛날에 진짜 더 심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? 저뿐만 아니라 선배님들에게 얘기를 하면 더 심했다고 그런 얘기도 많이들 하더라고요. 방송 쪽으로 막 이렇게 된 게 비정상 회담이 나오고 나서 그전엔 뭐 계속 이렇게 막 엑스트라도 했었고 방송을 몇 개를 했었는데 처음으로 뜨는 게 네 민호사 배담이었죠. 뭐 어떤 오디션이 있는데 너 볼래? 그래서 아침에 왔는데 두 명에서는 그거 오디션 볼 거래요. 근데 보니까 줄리안이, 멜기에 줄리안 서로 또 이렇게 막 브로콘 나라들이니까 저는 멜기에 까고 줄리안은 뭐 프랑스에 까고 마치지 않았었어요.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됐는데 그냥 서로 깐 거야? 네 서로 깐 거예요. 저 처음 봤어요 거기에. 나중에 작가님한테 들어보면 그런 게 원했다고 근데 줄리안한테는 많이 고맙죠. 한국에서는 제가 보는 외국인 중에서는 사회생활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진짜 말을 너무 잘해요. 주변에 기왕 사람들 빠져나 그런 거 보면 느낌이 어때요? 어떤 이유로 어떤 계기로 그런 선택을 했을까? 그만큼이 한국에 오래 있어서 그런 마음이 생기구나 나도 나중에 그런 마음이 생길까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. 근데 아직까지는 뭐 모르겠어요. 약간 저는 뭐 제 모든 교육을 프랑스에서 받았어요. 그래서 아직까지는 전혀 제가 뭐 한국사람이다 뭐 그런 그런 게 안 받아가지고 굳이 내가 왜 QR해야 되는지 그런 게 좀 몰라요. 요즘은 진짜 놀랬던 게 한국에 살면서 거의 무조건 한국 편이 들거든요. 일단 너무 사랑하니까 나라를 너무 사랑하고 그 주변에 다 한국인도 있고 근데 역사 아예 모르는 외국인들은 이렇게 한국 편을 이렇게 듣는 게 저는 왠지 불편해요. 그 역사를 모르는데 그 사람이 왜 이렇게 굳이 TV를 앞에서 이렇게 막 한국 편 듣는 게 저는 참 굳이 그거는 맞는 건가? 밤향만큼 역사를 잘하는 친구는 없다고 봐요. 근데 밤향은 당연히 그거를 설명할 수 있고 당연히 한국 편을 들 수는 있어요. 그 사람은 말할 가치가 있어요. 근데 아예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막 얘기를 해버리면 조금 그 주제의 무게감도 이렇게 떨어지고 뭔가 좀 모르겠어요. 너무 깊이 들어가서 앞으로도 꿈꾸기 때문에 역사의 생각 있어요? 그렇죠. 지금은 뭐 그냥 여기서 너무 편하고 이제 삶은 거의 여기서 다 있으니까 근데 그런 마음도 있을 것 아니면 프랑스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아니요. 전혀 전혀 어떤 점들은 괴리울 뿐이지 근데 거기서는 사는 게 저도 얼마나 힘든지는 알고 있고 너무나 사랑하는 나라인데 역사를 보면 진짜 대단한 나라라고 계속 배우면서 계속 생각했는데 지금은 좀 다른 사고방식 사고방식을 봤기 때문에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어렸을 때부터는 약간 아마 시골에서 살아서 그런지 좀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었어요. 아이자는 저한테는 제 머릿속에는 제일 멀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관심이 가지게 됐었고 제일 먼 나라가 제일 가까운 나라가 제일 가까운 나라가 제일 가까운 나라가 제일 가까운 나라가 진짜로 여행도 많이 하잖아요 제 프로그램을 하면서도 여행을 많이 했고 뭐 개인적으로도 여행을 했었고 근데 어딜 나라 가든 한국사람이 있어야 돼요 한국사람이 있고 한국사람은 만나면 되게 반갑고 아 이제 나도 내 집은 한국이지?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제가 개인 유튜브를 아주 조그마하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면 제 채널을 구독하시고 앞으로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만나 뵐게요 감사해요 다음에 뵐게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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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